네 네번째 시간은 민사특별법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특별법 각 편별로 하나씩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주택임대차 강의 노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페이지 615페이지 비세요. 몇 페이지요? 페이지 615페이지 보시면 거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옵니다. 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왜 만들었을까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가부의 주택이 있는데 만약에 A가 전세권으로 빌려쓰는 방식이 있어요. 물건입니다. 물건. 자 물건에 이건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또 B가 임차권으로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임차권은 물건 아니고 채권이에요. 이건 등기 보통 안 해줍니다. 등기된 전세권. 이렇게 빌려 쓰고 있다가 이 주택이 매매가 됐다 봅시다. 팔렸다는 얘기에요. 누구한테? 을한테. 그럼 올은 새로운 소유자로서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올 거라는 얘기죠. 소유권은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등기된 전세권하고 등기된 소유권이 부딪히면 먼저 기자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전주인에게 전했던 내용 그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이 물건하고 채권이 붙으면 채권은 물건에 이기지는 못하죠.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전주인에게는 주장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주인한테 주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물건은 사람 물건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은 사람 사람 온 주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 저쪽 이거는 한쪽만 주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주장할 수 없어서 쫓겨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법은 무슨 법이다? 특별법 뭐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탄생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항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법, 보호를 받으려면 대항력을 갖춰라. 그게 돼 있습니다. 대항력. 대항력은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615페이지 보시면 대항력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네,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주택인도라는 것은 현재 점유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얘기하겠죠. 그럼 언제 대항력을 갖출까? 당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 날 오전 0시라는 겁니다. 다음 날 오전 몇 시? 0시. 따라서 B가 등기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주민등록을 주민등록을 만약에 7월 1일로 했다. 그럼 대항력 시점은 언제예요? 7월 2일. 오전 0시죠. 이 등기된 날짜가 7월 10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거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 주의를 그대로 뭐 한 것이다? 승계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주택인도 받아서 주민등록.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특히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가구하고 다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다가구 뭐예요? 다세대. 다가구는 이건 구분 소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건 다세대는 뭐가 돼 있는 거다? 구분 소유가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다가구가 있을 때 건물이 있는 지번은 맞았지만 지번은 다 왼쪽으로 다 맞춰놨는데 이쪽은 호수를 잘못 기재했어요. 호수를 잘못 기재했어요. 이쪽 지번은 맞는데 호수를 잘못 기재했어요. 그럼 이쪽은 보호가 돼요. 왜 보호가 될까요? 어차피 소유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쪽은 보호 대상이 안 됩니다. 엉뚱한 구분 소유인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다가구는 다가구는 주인은 맨 꼭대기 살고 여기 있는 호수는 의미가 없어요. 뭐 202로 호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다세대는 다세대는 각각 각각 전부 다 소유자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다. 다른 거기 때문에 호수를 잘못 기재하면 이건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대학력 가지고. 그 다음에 보증금 받을 때 전주인한테 가두면 안 돼요. 반드시 누구한테? 새 주인이에요. 아셨어요? 전주인 아니고 누구다? 새 주인한테 보증금 받아가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뭐 대학력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제 경매가 됐을 때 보세요. 대학력 가지고 자 대학력 취득한 날짜를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주택이 매매가 됐다. 그러면 매수인이 이거 등기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학력이 뭐하므로 대학력이 빠르니까 당연히 뭐할 수 있어요. 당연히 대학할 수 있어요. 있어요. 이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학력 갖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뭐 넘어갔을 때요? 대학력 갖춘 주택이 뭐로 넘어갔을 때 경매로 넘어갔을 때 새로운 경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매 했을 때 경락인 있잖아요. 경락인한테 이게 무조건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따져봐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새로운 경락인은 새로운 경락인은 해볼게요. 경매가 되면 등기부상 빨간선이 나타나 무슨 나타나고요? 빨간선 이거 말소 기준권리라고 그래요. 이 기준선에 누가 서가지고 경락인이 서가지고 경락대금을 탁 모하고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경락인은 경락인은 오른손 왼손이실 거 아니에요? 오른손으로 이 기준선 앞에 있는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뒤건 뭐예요? 후순위가 있어요. 이 선순위는 경락인에 가서 악수해야 돼요. 악수하면서 뭐한다? 안아줘야 돼요. 허그해야 돼요. 안아주고 가야 돼요. 악수하면서 잘 부탁합니다. 에서 이거는 법률용어로 안고 가야 돼요. 인수주의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주의요? 자 왼손은 뭐였냐면 빗자루가 있어요. 왼손은 빗자루 들고 있어요. 빗자루 빗자루 용도는 뭐하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한다? 소재주의라고 그래요. 무슨 주의요? 그래서 경락인이 앞에 건 악수해서 안고 가고요. 뒤에 것은 뭐한다? 삭제시켜버립니다. 이 말은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 갖춘 사람은 뭐할 수 있다는 얘기고 뭐할 수 있다는 얘기고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고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뭐한다고요? 뭐한다고요?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항력 갖춘 다음에 주택임대차를 기억하는 방법은 대항력 대주주야. 주택인도하고 주민을 갖춘 다음에 매매가 됐을 때하고 경매 됐을 때를 기억하세요. 매매가 됐을 때는 대항력이 등기보다 빠르니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항력 갖춘 다음에 경매가 되면 경락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것보다 앞에 있는 거 있죠? 말속인도 앞에 있는 건 뭐한다? 악수해야 되고 뒤에 건 뭐해야 된다? 소재시켜야 돼. 그러면 악수한다는 것은 인수한다는 얘기예요. 대항한다는 얘기고 삭제시킨다는 것은 대항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보세요. 아웃되는 사람은 뭐는 받아가야 됩니까? 포증을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증금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락대금에 아무나 입장 못합니다. 여기 경락대금에 아무나 뭐하지 못한다? 입장 못해요. 반드시 입장권 있는 사람만 입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만든 제도가 있으니 대학서에다가 확장일자를 찍으면 어디다가요? 확장일자를 받는다. 그럼 확장은 보증금을 확장한다는 얘기고 일자는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에 확장일자가 있으면 뭘 인정한다?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 무슨 권이요? 우선변제는 경락대금 입장권입니다. 그래서 확장일자가 있으면 여기 입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장에서 다 받으면 좋은데 못 받은 잔액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장일자는 특히 어떤 사람이 가져야 돼요? 후순위 임차인이 가져야 돼요. 제가 이걸 좀 말을 바꿉니다. 선순위는 선순위는 슈퍼 임차인이다. 후순위는 슈퍼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슈퍼 아닌 사람들은 대학력 플러스 뭐여 확장일자를 갖춰야지 입장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입장하더라도 못 받은 잔액이 있으면 그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 네 그러면서 그러면 여기 선순위 있습니다. 누구요? 선순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선순위 임차인하고 슈퍼 아닌 임차인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뭐보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갖춘 사람이 있겠죠. 여기에 누가 있어요? 경락인이 있고 경락대금을 다 완납하고 소재가 있는 겁니다. 자 선순위보다도 슈퍼 임차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순위 자 대학력만 갖췄어요. 뭐만 갖췄다구요? 대학력을 갖췄습니다. 자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경락인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여기 입장 못해요. 왜 입장 못할까? 여기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뭐다? 네? 입장권이 있을 때만 가지더랍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대항만 하는 것이지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슈퍼 임차인이 그래서 대항력도 갖추고 모두 갖췄다면 모두 갖췄다면 확정일자까지 갖췄다면 이 사람은 모두 있고 모두 있는 거예요. 대항할 수도 있고 이거 던져서 배당받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확정일자가 있으면 입장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항력은 빠른데 확정일자 이렇게 늦게 갖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 번째 사람은 슈퍼일까요? 슈퍼가 아닐까요? 세 번째 사람 슈퍼 일까 아닐까? 슈퍼 여기 슈퍼 슈퍼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늦게 받다 와서 슈퍼 아니라면 말이 안 되잖아. 세 번째도 뭐다? 슈퍼예요. 단지 입장이 늦는 거예요. 입장권 행사에서 못 받은 잔액이 나왔습니다. 아웃되면 안 됩니다. 못 받은 잔액이 있으면 여전히 가서 뭐한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슈퍼입니다. 슈퍼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 이걸 순수한 슈퍼다 이렇게 명칭을 잡고요. 두 번째는 말이라면 초강력 뭐다? 울트라 슈퍼다. 하고 싶은데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슈퍼는 변질된 슈퍼다. 그러면 아까 경락인이 경락인이 오른손으로 악수한다고 그랬죠? 그죠? 악수할 때 세 사람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만 있는 사람? 대항력만 있는 사람. 두 번째 대항력도 빠르고 뭐가 빠른 사람? 확장일지도 빠른 사람. 세 번째 대항력은 빠른데 확장 늦은 사람이 있어요. 다 슈퍼요. 일단 확장일자가 있으면 배당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뿐이고 확장일자를 쓰면 대항만 해야 된다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슈퍼 임차인 종류 몇 가지? 세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거꾸로 슈퍼가 아닌 경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슈퍼 아닌 경우 이쪽으로 해볼까요? 자 슈퍼 아닌 경우는 거꾸로 말소기준 권리 이게 말소기준 권리죠. 여기에 누가 있는 거죠? 경낙인이 있고 경낙대금을 다 뭐 했어요? 완납하고 소유자입니다. 자 여기 대항력을 늦게 갖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항 못하죠. 못하니까 뭐야? 한 푼도 못 받고 뭐한다? 튕겨져 나가야 돼요. 한 푼도 못 받고 아웃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무서워서 대항력 플러스 뭘 가졌다? 뭘 가졌다? 확정일자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받았습니다. 확정일자 있으면 무슨 배당 요구할 수 있어요? 우선 변제할 수 있죠. 자 못 받은 잔액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항한다는 얘기일까요? 아웃된다는 얘기일까요? 아웃되는 거예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슈퍼가 아니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확정일자를 미리 받고 확정일자를 미리 받고 대항력을 늦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날짜는 7월 1일이고 이 사람 드민국은 7월 3일이야. 대항력은 언제죠? 7월 4일 오전 0시죠. 이때 이 사람은 슈퍼일까? 슈퍼가 아닐까?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을 때 대항력이 있습니다. 슈퍼일까? 아닐까? 슈퍼 아닙니다. 슈퍼이다 아니다는 뭐하고 관계없다? 확정일자랑 아무 관계없습니다. 대항력이 빨라야 돼요. 슈퍼이다 아니다는 뭐하고 관계없다? 확정일자이면 전혀 관계없습니다. 확정일자 경매배당 요구권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찾느냐? 이 날짜를 인정 안 해주고요. 이때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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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다시 뭐라고요? 이 날짜 인정 안 해주고요. 떼굴떼굴 굴러서 떼굴떼 굴러서 딱 확정일자 날짜는 7월 1일이 아닙니다. 7월 4일 오전 0시로 갑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대항력을 먼저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러면 슈퍼 아닌 종류도 세 가지네요. 대항할 수 없는 대항력만 있는 사람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있어요. 배당받은 요건이 있지만 못 받은 잔액은 나가야 돼요. 세 번째 뭐는 확정일자는 미리 갖췄는데 늦은 경우 있죠. 이게 뭐다? 떼굴떼굴 딱 그러면 여기서 기억하세요. 보세요. 대항력 갖췄다 경매가 됐다. 경락이니 있죠. 경락이는 오른손 세 갈뼈치면서 슈퍼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빗자루 쓸어버리는 슈퍼 아닌 세 가지. 세 가지. 대항력만 있는 사람 똑같죠? 대항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없죠? 플러스 확정일자 있죠? 여기는 뭐 하세요? 대항할 수 막 선택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대항할 수 없고 확정일자만 던져야 되죠. 나가야 돼. 떼굴떼굴 딱 못 받으면 다 나가야 돼. 슈퍼 아닌 것하고 슈퍼에는 종류 세 가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615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증금 횟수가 있지요. 네? 아니 보증금 횟수 있잖아요. 뭘 갖췄는데 대항력 갖췄는데 그죠? 경매가 됐을 때 뭐가 됐을 때 경매가 됐을 때 특히 슈퍼 아닌 사람들은 네. 대항력 갖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증금 회수 문제가 있죠. 그 보증금 회수 했을 때 거기 확정일자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확정일자 용도는 뭐다? 경매시 입장권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확정일자 밑에다가 경매시 밑에다가 입장권 확정일자는 경매시 뭐다? 입장권 우선변제권에 지나지 않습니다. 슈퍼이다 아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616페이지 보시면 616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박스에 경매한 임차권 소멸 있죠. 자 그러면 왼쪽에다가 어디다가요? 왼쪽에다가 뭘 갖췄는데 뭘 갖췄는데 대학력을 갖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뭐로 들어간 거죠? 지금 뭐가 됐다는 거죠? 경매가 됐다는 얘기죠. 뭐가 됐다는 거? 대학력 갖췄는데 경매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경매했을 때 첫 번째 줄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민사 집행법엔 경매가 해진 경우 그 임차주택 경매에서 소멸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그 첫 번째 점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슈퍼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닌 거예요? 슈퍼 아닌 임차인들은 다 소재가 된다는 얘기고요. 즉 소재주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점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학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게 바로 뭐다? 슈퍼 임차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대학력 갖췄는데 뭐가 됐을 때 경매가 됐을 때 사라지는 것들은 전부 다 뭐가 아닌 것들 슈퍼가 아닌 것들은 다 소재가 되고요. 슈퍼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사라지는 슈퍼 아닌 것들은 보증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뭐다? 확정일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슈퍼는 뭐가 없어도 슈퍼는 뭐가 없어도 확정일자가 없어도 어차피 대항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일자는 단지 입장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앞에 가셔서 할 수 없이 그 슈퍼 아닌 사람들은 거기 보증금을 뭐 하려면 회수하려면 뭘 갖추라는 얘기예요. 확정 일자를 갖췄을 때만 입장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입장하더라도 못 받은 건 다 뭐야 돼요? 다 날라가야 돼요. 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죠? 대항력 갖췄을 때 매매가 됐을 때는 그 등기된 매수인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있는데 경매가 됐을 때는 경락이 나타나면 아까 얘기했죠? 경락에는 오른손으로는 뭐하고 악수하고 왼손은 뭐해요? 삭제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항력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뭐 없는 사람 대항력 쫓겨난 사람들은 가서 뭘 갖춰야지 확정일자가 이제 배당받을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슈퍼 아닌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대항력만 있지만 어차피 날라갈 운명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에 있어서 배당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못 받으면 나가야 되겠죠. 세 번째는 아까 미리 같은 경우 있죠. 떼굴떼굴 딱 네 그 두 가지만 제대로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615페이지 밑에 보면 또 소액보증금이란 말이 있어요? 있어요? 이건 금액이 굉장히 뭐예요?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만 보호해 주는 겁니다. 자 설 특별신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네? 아니 보증금 1억 이하 하고 돼 있죠. 1억 이하죠. 그럼 1억 이하는 얼마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3천 4백만 원 이하까지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얘기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을 얘기한 겁니까? 지금 1억을 전부 다 뭐했던 사람들 여긴 전부 다 초과했던 사람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서로를 기준 잡으면 1억을 전부 다 모였던 사람들 초과한 삶을 이기고 만약에 1억 이하일 때 그래서 보증금이 9천입니다. 얼마? 그럼 보증금이 9천입니다. 그럼 보증금 9천일 때 자 9천인 소액임차인이 두 가지네 모인 경우도 있고 똑같아요. 슈퍼인 경우도 있고 슈퍼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보증금이 만일 9천입니다. 아까 순수는 아까 대항만 한다고 그랬지.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뭐라면 수액이면 이 대항력에다가 뭐야 최우선 벤제 얼마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3천4백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요?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못 받은 잔액은 어떻게 잔액은 잔액은 그대로 대항하면 되겠죠. 자 여기 초과학력 울트라 슈퍼 여기다가 뭐예요? 최우선 변지에 걸어놓고 그죠? 얼마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나머지 얼마 6천6백입니까? 네? 6천6백은 여기 걸어서 다 받으면 나가고 못 받으면 대항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대항력 최우선 변지에 받고 3천4백 받고 순서 기다렸다가 6천6백은 어디다 붙여서 다 받으면 나가고 못 받으면 대항하면 돼요. 그러면 슈퍼는 쇠길 때 똑같은 거예요. 배가 없어요. 그럼 이쪽 갑시다. 슈퍼 아닌 거 슈퍼 아닌 사람 자 보증금이 만행이 9천원입니다. 슈퍼 아닌 있겠죠. 쇠김 차원이죠. 자 아까 이 사람 대항할 수가 없었죠. 한 푸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뭐에 해당한다면 소위에 이 대항력에다가 최우선 변지 얼마 3천4백을 그래도 배당 받고 어차피 못 받은 잔액은 나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3천4백을 건졌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슈퍼 아닌 사람 여기다 어차피 여기다 뭐 붙여서 최우선 얼마 받고 3천4백 걸고 나머지 잔액은 잔액 얼마 6천4백 붙여보고 못 받으면 나가는 거예요. 이쪽은 아까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때굴때굴 딱 그래서 대항력에다 먼저 뭐 걸고 3천4백 최우선 변지 받고 못 받은 잔액 얼마 6천6백은 확정제 붙여가지고 못 받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액도 별거 아니죠. 뭐만 제대로 결정되어 있으면 대항력 갖춰서 경매 제대로만 얘기가 되면 수액 갖다 어디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대항력에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슈퍼 이다 아니다만 결정이 돼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확정일자 최우선 변지는 별개 문제 입장권 문제예요. 무슨 건 문제? 입장권 문제.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금액은 시대에 따라서 살짝살짝 변할 수가 있겠죠. 경제 사전 변동에 따라서 그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딱 결론 지읍시다. 먼저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뭐 갖췄을 때 대항력이 뭐죠? 주택인도 주민등록 대주주 자 대항력 갖췄을 때 주택이 매매가 됐을 때 하고 뭐가 됐을 때만 딱 생각하면 된다. 경매 매매가 되면 사는 사람은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등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별 문제가 없어요. 빠르니까 대항할 수 있겠지. 문제는 뭐가 됐을 때 경매가 됐을 때 여기 누가 있다는 거예요. 경락인이 있어가지고 오른손으로는 뭐하고요. 악수하고요. 왼손은 뭐죠? 빗자루죠. 악수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례라는 거예요. 슈퍼 임차이니까 악수를 청하는 것이고 소재시키는 것은 슈퍼가 아니니까 날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슈퍼 종류는 아까 뭐라고 씁니까. 세 가지. 이것도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면 슈퍼인 사람이 몇 가지 갖추면 학정일자 갖추면 배당 요구할 수 있고 학정일자 배당 요구 못하고 대항만 해야 되는 거고 이쪽은 확정일자 있으면 어차피 대항을 못하는 것이고 확정일자가 받고 못 받으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 수액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액도. 수액도 몇 가지에요. 여기도 세 가지 이쪽도 몇 가지에요. 세 가지에요. 그러니까 뭐에요. 결정하시란 말이에요. 대항력 갖췄다. 그죠. 매매가 됐다. 매수인 등기보다 빠르니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대항력 갖췄다. 경험했을 때 경례 나타나면 네. 경례는 종류가 몇 가지에요. 앞에 사람은 악수해대고 뒷사람은 소재하잖아요. 악수한다는 것은 뭐에요. 슈퍼라는 얘기고 소재시장은 슈퍼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종류 세 가지가 열고 되면 확정일자는 특히 어떤 사람을 갖춰야 돼. 슈퍼 아닌 사람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액 임차는 금액이 굉장히 뭐야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특별하게 보하는 거니까 뭐 수액도 상관없습니다. 슈퍼 종류 몇 가지 슈퍼는 세 가지입니다. 그럼 수액은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확정일자가 아니고 어디 대항력에다가 수액 들어가는 거예요. 최우선 면제가 따라서 슈퍼가 아닌 사람은 아까 저기 대항력만 갖췄을 때는 최우선 면제 받고 끝나는 거지. 그런데 대항력 플러스 뭐까지 있으면 확정일자면 대항력 먼저 들어가서 최우선 면제 받고 잔액은 확정일자 받는 거예요. 이거 기억을 잘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봅시다. 계약이 끝났어요. 주인이 돈을 안 줘. 뭘 안 줘요? 주인이 돈을 안 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돼요? 그래서 계약이 끝났다. 주인이 뭘 안 준다. 보증금을 안 준다. 어떻게 될까? 그래서 보증금을 만약에 뭐 하지 않았을 때 반환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 두 종류입니다. 여유가 전혀 없는 임차인과 그나마 여유가 있는 임차인 두 종류가 있다. 자 여유가 없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서 받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유가 있는 임차인 볼게요. 계약이 끝났다. 갑하고 을하고 자 을은 뭐 반환해야 되고요? 보증금 반환해야 되고요. 을은 무슨 반환해야 됩니까? 목적물 반환해야 되겠죠? 그럼 이것도 뭐고요? 변제기고 이것도 뭐예요? 변제기죠? 서로 서로 무슨 관계에 있어요? 동생관계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을이 이 주택을 만약에 뭐하고 싶으면요? 경매를 하고 싶으면요. 을은 일단 법원에다가 뭘 제기해야 돼요? 소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뭐 받는다고요? 판결 받은 다음에 서로서로 변제기일 때는 네? 목적물 뭐해야 되고요? 응? 반환을 갖다가 이쪽에다 했죠? 네? 얘가 뭐 안주면 뭐 안주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때 갑은 뭐에 빠지는 거예요? 네? 이행 지체에 빠지는 거죠. 그럼 이행 지체가 되어야지 비로소 뭐하시는 거예요? 네? 경매하는 거거든요. 근데 목적물을 반환하고 지체에 빠트려서 경매하면 뭐하나? 반환하는 순간 반환하는 순간 어떤 게 발생해요? 기존의 대학력하고 확정일자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동생관계가 있으면 판결 받아서 내 것을 던져서 이쪽을 뭐에 빠트려야지 지체에 빠트려야지 경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실고하게 되면 목적물을 뭐하는 순간 반환하는 순간 기존의 대학력이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경매의 이거 하나 만화해요.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계속 뭐하고 있어야 돼요? 살고 있어야지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택 임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법에서는 판결 받아서 네? 이 대학력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물을 뭐하지 않고도 반환 하지 않고도 즉 뭐에 빠트리지 않고도 지체에 빠트리지 않고도 뭐할 수 있다 경매길을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615페이지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건물 명도 없이 경매 가능단 말이었죠. 읽어볼게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 기타 이 준환은 집행권에 이렇게 해서 경매를 뭐하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있죠. 그게 뭘까? 반대의무 이행이 이거예요. 목적물 뭐하지 않고 목적물 반환 목적물 반환이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택 명도가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즉 저쪽을 뭐에 빠트리지 않고도 이행 지체에 빠트리지 않고도 뭐할 수 있다는 것 경매길을 터놨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 됐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유가 없는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다가 여유가 없다 써놓으세요. 여유가 없는 사람은 어차피 그 돈 받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여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또 이사를 가면 될까 안 될까 이사 가는 순간 어떤 일이 또 발생해요 대학력하고 학정일자 다 날라간다고 했죠 자 그 전에 목정부를 뭐 해주는 순간 비워주는 순간 다 날라가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이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차권 뭐다 등기 명령 이제 보면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서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기각당하지 않고 등기부의 경과가 격려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등기부에다가 뭐 해놓고 기재해놓고 그러면 격려가 되는 순간 일단 격려되는 그 날짜에 대학력하고 우선 변제권 인정받아요 단 단 기존의 대학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이거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격려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해도 점유가 상실되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자 616페이지 있습니다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건 왼쪽에다 여유가 있을 때 여유가 없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점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면 일단 그 날짜에 대학력과 우선 변제권 취득한다 다만 임차권 등기 이전 취득한 대학력 또는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가 됩니다 세 번 네 번째 점 임차권 등기 이후는 대학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학력 우선 변제권은 뭐 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안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여기다 볼게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놓고 이사를 갔습니다 간 상태에서 의리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빨리 뭐 주시오 빨리 뭐 주세요 보증금 주세요 라고 요구했더니 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증금 줄터이니 반환할터이니 너는 임차권 등기를 말소를 해달라 임차권 등기 말소를 해달라 이것이 무슨 관계다 동생 관계다 라고 갑이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가 임차권 등기를 말소를 해 주야지 내가 보증금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맞을까 틀릴까 이 주장은 틀린 얘기입니다 이미 목적물을 이사해 주는 순간부터 갑은 뭡니까 이행 지체에 빠진 거 아닐까요 이세 한순간 따라서 보증금 반환과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생 관계가 아니고 돈 갚는 게 먼저 의무라는 얘기예요 왜 네가 돈을 제때 줬으면 이거 해놓을 리가 없잖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거 나 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사하면 내가 죽으니까 이걸 유지하게 그대 놓고 한 거니까 집을 비워주는 순간 주인은 이미 이행지체에 빠진 거기 때문에 주인께서 보증금 반환하고 뭐하고 임차권 등기 말소가 무슨 관계다 동생 관계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두 가지 얘기했어요 뭐하고 여유가 있을 때와 여유가 없을 때 여유가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집 비워주지 않고 뭐할 수밖에 없고 경매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좀 여유가 있으면 이사 가기 전에 뭐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이걸 해놓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요 뭐 답이 없어요 임차권 등기가 아니고 뭐다 임차권 등기 뭐다 명령 됐습니까 그럼 아까 있어요 여유가 없어 그러면 내가 경매하기 위해서 내가 이 법 절차에 따라서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경매하게 되면 내가 죽죠 그래서 그래서 주택을 뭐하지 않고도 비워주지 않고도 뭐하셨다는 것 경매하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가면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주택임대차 나오면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주택임대차 대학력 갖춘 다음에 뭐 됐을 때 하고 매매하고 경매를 기억하세요 매매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매할 때는 경락인이 뭐예요 기준 잡아가지고 손가락 오른쪽 악수 소재 그럼 세 가지 경우 슈퍼 종류 세 가지 슈퍼 한 종류 세 가지 특히 슈퍼 아닌 사람들은 뭘 갖추는 게 좋다 확정일자 다 못 받으면 나가야 돼요 슈퍼는 확정일자가 없으면 대항만 하면 되는 거고요 확정일자가 있으면 배당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소액 임차인은 갖다 붙이면 되죠 슈퍼 아닌 임차인 대항력에다 갖다 최우선 면제만 다 붙이면 돼요 슈퍼일 때도 마찬가지 어디다 붙이는 거다 대항력 그래서 그 순서대로 따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유가 없을 때하고 여유가 있을 때 그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 나머지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래서 매주 마지막 시간은 뭐한다 특별법을 이렇게 섞어서 하겠습니다 3교시까지는 뭐다 앞에 거 일반법 민법하고 4교시는 뭐여 특별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